15과 옛날 이야기 1. 알아봅시다 1.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민준 씨는 어떤 옛날 이야기를 좋아해요?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2. 한국 옛날 이야기 중에 흥부 놀부는 어떤 이야기예요? 2.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3. 옛날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교훈을 줘야 하는 거야? 꼭 그렇지는 않아 그냥 단순하게 재미나 감동을 주는 이야기도 있어 1. 알아봅시다 1. 대화를 잘 듣고 내용이 같으면 O, 다르면 X 하십시오 1. 민준 씨는 어떤 옛날 이야기를 좋아해요?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좋아해요 2. 한국 옛날 이야기 중에 흥부 놀부는 어떤 이야기예요? 2.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3. 옛날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교훈을 줘야 하는 거야? 꼭 그렇지는 않아 그냥 단순하게 재미나 감동을 주는 이야기도 있어 2.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토끼와 거북이네요 반 씨는 우화를 좋아하나 봐요 우화요? 그게 뭐예요? 아, 옛날 이야기 중에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우화라고 해요 2. 후홍 씨, 우리가 어제 본 애니메이션 두 편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콩지팥쥐랑 흥부 놀부의 공통점? 글쎄요? 형제나 자매가 나오는 것 그리고 둘 다 행복한 결발로 끝난다는 것 또 뭐가 있나요? 둘 다 주제가 권선징악이에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못된 사람은 벌을 받는 거죠 3.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개모와 언니들에게 민준 씨, 그거 무슨 노래예요? 루이엔 씨, 프랑스 옛날 이야기 신데렐라 알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노래예요 2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1. 토끼와 거북이네요 반 씨는 우화를 좋아하나 봐요 우화요? 그게 뭐예요? 아, 옛날 이야기 중에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를 우화라고 해요 2. 흐옹 씨 우리가 어제 본 애니메이션 두 편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콩지팥쥐랑 흥부 놀부의 공통점? 글쎄요 형제나 자매가 나오는 것 그리고 둘 다 행복한 결발로 끝난다는 것 또 뭐가 있나요? 둘 다 주제가 권선징악이에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못된 사람은 벌을 받는 거죠 3.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개모와 언니들에게 민준 씨, 그거 무슨 노래예요? 루이엔 씨, 프랑스 옛날 이야기 신데렐라 알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노래예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이번 방학에 고향에 갈 때 사촌동생에게 한국어로 된 책을 선물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사촌동생이 몇 살이에요?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해요 와, 아직 어린데 한국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배웠거든요 한국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게다가 독서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럼 콩쥐 파츠가 어때요? DMC 사촌동생이 독서를 좋아하니까 신데렐라를 읽었을 것 같은데 아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이야기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내용과 주제가 서로 비슷해요 신데렐라가 구두를 잃어버린 것처럼 콩쥐도 신발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신발 덕분에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되죠 아하, 콩쥐 파츠에서 파츠는 콩쥐를 괴롭히는 못된 언니겠군요? 맞아요 새어머니가 데리고 온 언니예요 정말 신데렐라와 비슷하죠? 그러네요 콩쥐 파츠라면 사촌동생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겠네요 좋은 책을 추천해 줘서 고마워요 3번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이번 방학에 고향에 갈 때 사촌동생에게 한국어로 된 책을 선물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사촌동생이 몇 살이에요?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해요 와, 아직 어린데 한국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초등학교 때부터 한국어를 배웠거든요 한국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게다가 독서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그럼 콩쥐 파츠가 어때요? DMC 사촌동생이 독서를 좋아하니까 신데렐라를 읽었을 것 같은데 아마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이야기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내용과 주제가 서로 비슷해요 신데렐라가 구두를 잃어버린 것처럼 콩쥐도 신발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 신발 덕분에 왕자님을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되죠 아하! 콩쥐 팥쥐에서 팥쥐는 콩쥐를 괴롭히는 못된 언니겠군요? 맞아요! 새어머니가 데리고 온 언니예요 정말 신데렐라와 비슷하죠? 그러네요 콩쥐 팥쥐라면 사촌동생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겠네요 좋은 책을 추천해 줘서 고마워요 4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아이들은 옛날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옛날 옛날에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이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옛날 이야기의 힘은 무엇일까요? 옛날 이야기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궁금해하거나 무서워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주나 왕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 나쁜 사람들이 도깨비에게 혼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도 아이들이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야기의 결말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4번 내용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아이들은 옛날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옛날 옛날에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아이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옛날 이야기의 힘은 무엇일까요? 옛날 이야기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궁금해하거나 무서워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공주나 왕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이야기 나쁜 사람들이 도깨비에게 혼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도 아이들이 옛날 이야기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야기의 결말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2. 들어봅시다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세계의 위인전? 세계의 위인전? 민수야, 이게 뭐야? 아, 위인전? 그건 뛰어나고 훌륭한 일을 남긴 사람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를만한 사람에 대해 기록해놓은 글이야 아, 베트남의 호치민 주석 같은 사람? 맞아 그런 영웅에 대해 쓴 글이 위인전이지 그런데 너 혹시 거북선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니? 거북선? 잘 모르겠는데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의 이름이야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의 주변 국가로부터 나라를 지킨 아주 훌륭한 장군이지 아, 얼마 전에 드라마로 나온 적이 있지? 맞아 드라마에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지 멋지다 그럼 이순신 장군의 위인전을 사서 읽어봐야겠다 그래, 읽으면서 그 시대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좋은 역사 공부가 될 거야 2. 들어봅시다 대화를 잘 듣고 질문에 답하십시오 세계의 위인전? 민수야, 이게 뭐야? 아, 위인전? 그건 뛰어나고 훌륭한 일을 남긴 사람 우리가 영웅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에 대해 기록해 놓은 글이야 아, 베트남의 호치민 주석 같은 사람? 맞아 그런 영웅에 대해 쓴 글이 위인전이지 그런데 너 혹시 거북선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니? 거북선? 잘 모르겠는데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만든 배의 이름이야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의 주변 국가로부터 나라를 지킨 아주 훌륭한 장군이지 아, 얼마 전에 드라마로 나온 적이 있지? 맞아 드라마에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지 멋지다 그럼 이순신 장군의 위인전을 사서 읽어봐야겠다 그래 읽으면서 그 시대에 대해 이해하게 되면 좋은 역사 공부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해봅시다 이제 비씁을